드디어 외계인들이 침공했다 침공에 살아남았다면 응답하라 우리는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밖은요 기억해요 여긴 안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화사하시네요 저 꽃처럼요 죄송해요 놈들은 노란색 액체형 생명체로 형태가 없습니다 우린 그럴수록 더욱 강한 결집을 해야 합니다 그 물총으로 외계인들을 잡는다고요? 이게 말이 돼요? 연태? 딴지 가지 말고 집중? 우리 멤버가 아닌 그쪽은 아가리를 무게로 해주세요 오오오 파이팅! 너야! 이게 뭐야! 놈은 이방은 안 나갔어 우리 여덟 명 중에 한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갔을 거야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감염자라고? 왜 하나도록 거라고 생각해 놈은 액체야 액체에 이 흠이는 네게입니까? 건태 어디가? 물 마시러! 물만 드셔야 돼요! 김치 드시면 안 돼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